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추억을 꺼내드리는 채널 투스타 입니다 네 이번에 제가 구독자 만명 기념 그리고 5월 가정의 달 기념으로 미니카 무료나눔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총 10대 구요 거기다가 요즘 매물이 없어진 바로 이 샤프트 체크기 지금 5개 제가 억지로 억지로 모아서 5개를 구했는데요 요즘 이 샤프트 체크기 찾기 정말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무료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니카 받고 싶으시면은 앞에 미니카 받고 싶다고 말씀하시고요 이 샤프트 체크기를 받고 싶으시면은 체크기 받고 싶다고 꼭 댓글에 적어주셔야 됩니다 선택사항 2개고요 미니카 10대 그리고 샤프트 체크기 5개 댓글에 받고 싶은 거랑 이메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이벤트를 해보니까 이메일만 딱 적어놓고 아무 말도 안하고 싹 빠지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런 분들한테는 이번에는 후보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사비로 하는 거거든요 인사라도 해주셔야지 보내는 저도 기분이 좋고 받으시는 분도 기분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거니까요 아무 말이나 하세요 의식의 흐름대로 아무 말이나 적어주셔도 참가 되시니까요 제가 총 15분 뽑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 제비뽑기 하던 것처럼 정말 투명하게 랜덤으로 뽑을 테니까요 많이 많이 지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간은 5월 2일 밤 12시까지로 할게요 저번에 일주일 하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뽑기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5월 2일 밤 12시까지 지원을 받고요 5월 3일날 올라오는 영상에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투스타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빠이빠이